찬송과 43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풍골이나 내 조에서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황미수권사님 기도인도 해주겠습니다. 찬모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주님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낙고 천한 저희들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절히 강구 드립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금년 한 해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만듦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되시는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도우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붙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일 서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지친 무릎이 일어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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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8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공급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게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둠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합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몽과 아말렉이며 불레색과 두로사람이오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차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간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하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하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장례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문종식 권사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로예배 예배 끝나고 수요예배 끝나고 귀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귀의 현관에서 같이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미나민이라는 노래인데 이 아미나민이라는 뜻은 나는 믿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원래 만들어진 곳은 아이스비치 수용소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매일 아침에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음 절에 이러한 가사를 붙여서 이어서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절망은 정말 그런데 메시아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는 그런 한탄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용소 안에 있었던 그 젊은 외과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를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들이 앞에 있던 분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면 이 빅터 플랭클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버린 그 한밤중에도 그는 일어나서 우연히 죽게 된 그 유리조각 그걸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막 시퍼렇게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낮재들이 와서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막 찾습니다 샀는데 이 젊은 청년 앞에만 서면 차마 이 청년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고자 하는 삶의 의미가 그 강렬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차마 그를 가스실로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용소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아민와민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서 그는 부르곤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다 믿음을 포기한다 라고 고쳐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라고 말입니다 2021년이 지나고 우리 또 2022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끝나갈 무렵 위도크르나라는 어떤 단어가 유행하면서 야 이제 코로나 팬덤이 이게 끝나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부풀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또 연기해야 돼 또 연기됐어 라는 그런 한탄의 눈물만 화소연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간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둠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길 대신 주님이 또 빛 대신 주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는 인생의 어둠밤, 신앙의 어둠밤 말입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처럼 이야기됐던 단어가 힐링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힐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불멍, 식몽, 물멍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불멍이 뭐냐 이렇게 좀 갑자기 뜬그름 없는 소리냐 할까봐 설명을 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그 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그냥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불멍의 시간이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식물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식물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것 그것을 불멍, 식몽, 또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는 것 이걸 또 물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을 원하고 또 찾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말 먼 거리를 가서까지 이 시간들을 차지할까요?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의 떠밀려서 어디론가 그냥 쭉 끌려가듯이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일상으로 쭉 끌려가고 저녁이 되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끌려가고 돌아오고 끌려가고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이곳에 가는 것이지? 나는 누구지?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를 잃어버린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10분, 아니 5분, 1분만이라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찾고, 구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밤, 신앙의 어둠밤도 그렇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나락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아 했던 초대교회 성구들이 그렸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시비치 수용소에서 머물러 했던 유대인들의 삶이 그렸습니다 또 어떤 애는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둠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애는 내일에 대한 막막함으로 또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어둠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아니 지금 머물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응답해 주시렵니까? 언제나 바꿔 주시렵니까? 언제나 해결해 주시렵니까?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래 그 빛이 있으니까 라고 달려갈 텐데 그 빛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치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렇게 인생의 어둠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아오시비치 수용소에서 절망하고 믿음의 끈을 놓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선택은 빅터 플랭클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의 시간에 이 선택의 시간에 어느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이 문을 열면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외치는 이유는 이웃 나라들이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멸하해서 다시는 나락이 되지 못하게 하자 조금 일어서려고 하네 아예 일어서려는 그 싹조차 다 끊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이웃 연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이 언제쯤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나? 정말 애국을 의지하기라도 하고 때로는 아소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뭔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손이라도 좀 내밀어 볼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제일 힘들 때가 그런 거잖아요 제일 답답할 때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뭐라도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아무 말을 하지 안 하고 있어요 그때가 제일 답답하지 않나요? 뭔가를 막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든가 아니면 뭔가 이유를 대든가 핑계를 말이라도 하면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말이 없어요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내 보니까 요즘에는 저희 아내가 지혜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대답을 안 하면 그래 그럼 나도 말 안 해 다음에 얘기하지 하고 이제 포기를 해요 전에 같았으면 싸웠죠 왜 대답을 안 냐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는 거예요 말씀을 안는 거예요 차라리 너가 잘못됐다라고 혼을 내시든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든가 그러면 좀 버텨보든가 회개하든가 뭔가가 반응을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하지만 조금만 더 이 시편을 읽고 목상하다 보면 또 다른 시인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둠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나 혼자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계속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암실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의 시간 말입니다 빛이 있는 환한 곳에 있다가 이런 어둠의 자리를 어둠을 마주하게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에 발을 한 발 내딛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조그만 빛이 있을 때는 그래 하고 발을 이렇게 내딛어 갔는데 깜깜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발을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어둠의 시간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주함이 요란한 소리들이 내 눈을 유혹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깊은 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해서 듣지 못했던 소리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둠 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경험을 보지 못했던 그런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을 정말 하루하루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면 이 어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둠이라면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둠이 싫어요 그냥 환한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밝은 곳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환한 곳에서는 내가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말고도 들어야 될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 밤의 시간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고자 이야기하고자 대화하고자 나를 끌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숨기신 자를 주를 대적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나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내가 누구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군사가 정말 막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다 죽게 된 군사가 누구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절망 중이라도 정말 소망이 정말 1% 0.201%라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400년 전에 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면 아마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그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근데 막 적군이 가득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차 앞에서 보니까 대장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군사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칼 집어던지고 도망가야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대장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그 싸움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 보곤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불이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이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불이한 재판관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재판을 안 해요 뇌물을 갖다 주던가 자기하고 조금 인맥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거나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 편해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판을 해주겠어요? 아휴 가라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 나라에서 세워놓은 이 재판장 이 사람밖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자 이 불이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나를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죠 불이한 재판관도 이렇게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이한 재판관보다 못하시겠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태카신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과부처럼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지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신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응답 주실 때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정말 곧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둠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어둠밤은 나를 정화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주했던 소리들로부터 자유쾌되어지는 시간이 이 어둠밤의 시간이고 내 눈을 유혹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시간이 이 어둠밤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지만 듣고 싶었지만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만나지 못했고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보지 못했고 들어야 될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듣지 못했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쳐서 이 어둠밤의 시간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소망과 단절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결국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어둠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하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도 힘드시다면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시오 그것도 힘드시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주무시기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나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이제 놓았어 하나님도 너를 이제 포기했어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나님에게 있다면 작은 빛이라도 보이겠지 작은 뭔가 끈이라도 있겠지 근데 봐 아무것도 없잖아 빛도 없잖아 끈도 없잖아 지푸라기도 없잖아 이제 포기해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데 그 지푸라기라도 차 정말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원리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22년도 여러분의 삼례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이 울려퍼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인생의 어둠밤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원치 않는 질병들로 인해서 이 어둠밤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에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듣고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코로나 팬덤이기 정말 아버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 끝나지 않는 이 하루하루의 아버지 삶의 모습들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교회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전도의 사약들을 아버지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무릎 꿇고 있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원리의 모습인지 하나님 아버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의사 다시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도하여 주의사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낙마가지 않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안가라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아버지 이 어둠의 끝이 어디일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이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주의사 정말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의사 정말 아버지 주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낙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리를 아버지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아버지 말씀하였을 때 정말 아버지 찾고 있을 때 주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말며 마소 오늘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환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아버지 시간들로 인해서 아버지 절망의 시간들을 아버지 지나가야 되는 아버지 통곡의 시간들을 눈물의 시간들을 아버지 지나가야 되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원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여 주의사 그 마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여 절망의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느라 아버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옵도록 주여 도하셨고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정말 아버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는 아버지 간절히 소원했을 때 아버지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 환호들 아버지 그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의사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 안에서 강겁게 되어지며 온전하게 되어지며 아버지 깨끗게 되어주는 2022년도가 되어주시도록 주님도와 주의사 정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연약한 자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정말 아버지의 주전하신 왕이심을 아버지 선포하며 동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받으시오 수임받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의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소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 정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낭망하고 오히려 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옵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의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의사 절망 가운데 소망을 포기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환호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환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찾아오는 육신의 하나님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좌절할 때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마디 신음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의사 하나님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연약함이 신임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정케 되어지고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쉬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핏방울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여 다 아버지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여 다 지으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하신 것들이 오니 주여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연약한 것들은 태워주시고 죽은 것들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 자리에는 생명의 기운이 하나씩 하나씩 솟아나는 은혜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의사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1분 1분이 지나갈수록 1시간 1시간이 지나갈수록 주 안에서 깨끗해지고 강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군사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대안교의 교우들의 모든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었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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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